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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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에서 적응하는 방법이 김해식이라고 특수한 그런 점건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갖고 있는 한식 메뉴과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저종적인 그런 음식의 맛과 조리법을 충분히 살리고 외국인들도 이 음식을 보면서 한국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퇴트로 스타일 같은 것만 많이 해봤거든요. 해물 냉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퓨저한 음식 느낌이 많이 나서 맛도 있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황정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태 콩물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돼지고기 맛보다는 황태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외국인 풍경들이 과연 좋아할지 조금 의문이 들긴 했어요.